프로님 오버스윙을 안하고 싶어요 근데 오버스윙을 안하려고 스윙을 줄이니까 거리가 줄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에서도 들어보시지 못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골프는 이 회전 축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팔은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는 선수도 있고요 플랫하게 낮은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전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선수는 잘 치는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바르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 첫 번째 골프는 힘을 허벅지 안쪽에서 사용한다 다른 종목들은 바깥쪽에서도 사용하는 종목이 있지만 골프는 이 허벅지 안쪽과 발 안쪽에서 회전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스웨이도 안하고 리버스 피봇도 안하고 결국에는 바깥쪽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밀리거나 빠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스윙 올리실 때 허벅지 안쪽에서 안쪽으로 힘을 써주셔야만 우리가 축 이동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오버스윙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합니다 백스윙 올릴 때 우리가 몸이 이동하는 이런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은 반대로 공간에 의하여 팔이 올라오는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프는 회전도 돼야 하고 수직으로 꺾어서 코킹과 힌지도 돼야 하는데 공간은 회전에 대한 얘기고 시간은 우리가 헤드가 꺾여서 올라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은 공간, 회전의 방향을 옆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몸의 축이 스웨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팔도 밀리게 되면 너무 많이 우측으로 시간과 공간이 밀려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몸의 이동이 많다 보면 팔은 자연스럽게 더미는 게 아니고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 스윙 보면은 처음에 우측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땡겨서 들어오는 스윙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동이라고 하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 반동으로 오버스윙을 하시면서 힘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고치려고 스윙을 줄인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힘의 60% 70% 밖에 쓰시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버스윙을 줄이려면 우리는 최대한 축 이동이 우측으로 밀리지 않게 공간을 많이 주지 않고 공간을 적게 준 상태여야만 손이 뻗어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공간을 우측으로 넓게 써버리면 손도 뻗어질 수 없기 때문에 손은 반대로 당기려고 하는 힘의 방향 자체가 나눠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리버스 피봇 역피봇이라고 해서 체중이 왼쪽으로 이렇게 남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공간을 우측으로 우리가 회전방향이 올바르게 이용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백스윙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간이 왼쪽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손은 왼쪽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뻗으려고 한다는 거죠 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골프 스윙을 회전을 하려면 첫 번째 스윙 하시는 분들은 내가 축 이동이 가면 갈수록 팔은 당겨지는 힘을 쓰기 때문에 다운스윙에서도 굉장히 좁아지면서 슬라이스나 찍혀 맞는 샷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리버스 피봇으로 왼쪽으로 남으신 분들에게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팔이 오버스윙은 안 되지만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면서 또 반대로 훅볼이나 힘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일로 갔기 때문에 반대로 힘을 쓰기 때문에 훅볼이나 뒷땅 혹은 다른 문제들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몸의 공간을 우측으로 넓게 쓰면 팔은 당겨지는 우리가 힘의 방향을 쓴다고 말씀드렸고 또 몸의 공간을 왼쪽으로 좁게 쓰면 팔은 뻗으려고 하는 힘의 방향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올바른 힘의 방향을 쓰는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연습자에 아니시더라도 집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 채 없어도 됩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축을 쭉 있다고 생각하시고 힘은 이 허벅지 바깥쪽과 안쪽을 기준점으로 잡으십니다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면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리버스 피보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허벅지 바깥쪽으로 밀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과 안쪽 기준점으로 회전을 할 때 그대로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벽을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쭉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백스윙 탑이 오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오른쪽 뒤꿈치 안쪽에 힘이 모이는 느낌도 나고요 또 다른 느낌은 오른쪽 고관절이 뒤로 회전이 굉장히 많이 된 느낌이 나요 근데 조금이라도 밀리게 되면 오른쪽 고관절이 좀 빠지는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으로 리버스 피보이 되면 힘이 안쪽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왼쪽 바깥쪽으로 빠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확인을 하실 때 백스윙 기준점은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벽을 최대한 밀리지도 빠지지도 않은 상태 유지할 것 그렇게 백스윙이 왔을 때 허벅지 안쪽과 뒤꿈치 안쪽과 골반 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회전되는 느낌이 나시면 축 이동을 공간을 많이 쓰고 반대로 쓰지 않아도 축은 유지하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스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측으로 공간을 많이 쓰는 스윙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웨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스웨이가 될 오버스윙도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쳐볼게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울 보면서 오른쪽 바깥쪽에 기준점을 두고 이제 스윙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습장에 오셔서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좀 그어보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공간을 우측으로 바깥쪽보다 밀려서 쓰게 되면 팔을 뻗으면 내가 우측으로 무너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팔은 결국에는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지 않으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인 동작이고 이렇게 되면 오버스윙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칠 때도 공간이랑 시간을 반대로 썼기 때문에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방, 두 방은 잘 맞을 수 있지만 골프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없다는 거 반대로 리버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기준에서 우리가 밀리는 동작이었다면 이번에는 리버스로 좀 빠지는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모션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교 동작 보겠습니다 똑같이 오른쪽에 벽을 두고요 스웨이를 하기 싫어서 축을 이동을 안 하고 오히려 제자리에서 치려고 하면 왼쪽으로 축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빠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리버스 피봇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간을 우측으로 올바르게 쓴 게 아니고 왼쪽에 남겨두고 쓰기 때문에 팔에 한 팔 봐보세요 팔의 시간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넘기려고 하면 왼쪽으로 체중이 너무 많이 와서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뻗으려고 한다 공간이 왼쪽에 있으면 시간을 뻗으려고 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작아지면서 거리가 안 나요 저 똑같이 쳤는데 245m면 제가 원래 치던 거리에서 한 40m 정도 덜 나간 거거든요 저도 똑같은 힘을 쓰려고 했을 때 아, 내가 리버스를 하면 공간도 반대로 쓰고 시간은 뻗으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올바르게 힘을 전달할 수가 없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올바른 동작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간과 시간을 올바르게 쓰는 스윙 영상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우측에 벽을 둔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 최대한 이 벽이 밀리지 않은 상태 그러면 공간도 우리가 이 빨간 선 기준점에 의해서 붙어 있으면 내가 피봇, 회전 방향이 밀리지도 당기지도 않는 공간을 썼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공간을 썼을 때 팔 봐보세요 팔이 오버스윙처럼 당겨지지도 않고 올바르게 굉장히 보기 좋은 위치로 시간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에 의하여 팔의 시간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때리셔야만 우리가 힘의 방향을 올바르게 쓸 수 있고 스윙 모션도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사실 생소한 레슨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허벅지 오른쪽 바깥쪽 기준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 골프는 항상 허벅지 안쪽에서 회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준점 두시면서 이 공간에 의하여 밀리면 당겨지고 빠지면 뻗어지면서 거리가 안 날 수 있다는 거 꼭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치시면서 올바른 골프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호프로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골프하세요